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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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600m 정도 도보 한 7,8분 넉넉히 7,8분 될 것 같습니다 7,8분 될 것 같고 지상층이고 가격은 500에 40이에요 전형적인 500에 40이 반지하가 한 80%고 500에 40으로 지상층이 한 20%가 있어요 500에 40 정도로 반지하면 당연히 이것보다 깔끔한 집은 갈 수 있고 지상층이면 무난한 방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물론 이제 더 찾아보면 조금씩 이제 다른 방도 물론 있겠지만 항상 방도 가는 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타이밍에 방을 보고 어디 부동산을 가서 같은 가격대더라도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얼마나 비교할 수 있나 그리고 사실 월세는 물론 주인이 원하는 효과도 있지만 같은 500에 40 500에 40이어도 월세 한 1만원 2만원 깎으면 그게 액수가 또 1년하면 크잖아요 거기에 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에 40에 무난한 무난한 풀옵션 내가 조금 더 찾아보면 조금 더 깔끔한 집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내가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 거고 타이밍이 안 좋다면 500에 40에 반지야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여기서 평지로 그렇게 멀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방은 한 달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나 그렇게 예상했습니다